우선 감사 인사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시 투자자 회원증을 가입해 주신 야곤디님, 오리훈님, 종성희님, 길거리 탐험관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시는 후원금 그 이상의 내용과 가치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 함께 하셔서 건강하고 든든한 투자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운영 중인 정리시 투자자 회원증 멤버십의 가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정리시 투자 진행할 때마다 실시간 커뮤니티 게시글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요. 멤버십 가입은 여유가 되시는 분들 해주셔도 되고 멀리서 응원해 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멤버십을 통해서 정리시 투자 진행하실 때 가치를 부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투자 습관과 결과적인 모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를 들면 이 내용이 공감 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헬스장에서 비싼 돈 주고 내가 몸이 좋아지겠다라는 가치를 부여하고 좋은 선생님과 함께 운동을 배운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디 무료 센터나 복지센터에서 좋은 선생님이 무료로 PT를 부여한다고 해도 가치를 모르고 절박함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 좋은 결과는 좀 희미해질 거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멤버십의 가치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가 등급이 여러 개 있지만 이 등급을 차등을 두어서 누구는 특별하게 누구는 더 신경 써주고 그런 건 없고요. 모두 동일하게 제가 하고 있는 모습들 그대로 정보와 매매 그리고 다양한 관점들 부여해드리고 있으니 여유가 되시면 함께 하셔도 되고 아니다 하면 멀리 응원과 메시지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계좌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장기계좌 260%, 중기계좌 282%, XXL을 한 100주 정도 매도를 했었는데요. 아 정말 주식은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반등을 해주게 되었고요. 테슬라 계좌 지금 테슬라 손실이 큽니다. 그래도 원칙 매매로 평단을 낮추고 있으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TSLT 벌써 677주입니다. 네 맞습니다. 테슬라 원칙 매매 진행을 했습니다. 매매 상황 한번 보시면 TSLT 프로젝트 보시면 제가 8분할 9분할 3월 6일 그리고 3월 7일 지금 주간 거래 진행되었고요. 테슬라가 177, 174 이렇게 도달했을 때 TSLT 150만원 정도 매매 진행이 들어갔어요. 지금 82% 매수 진행이 된 상황이고 다음 원칙 매수가는 171입니다. 여기 보고 계시는 것처럼 11.19달러, 11.60달러에 체결이 되었고요. 오른쪽 테슬라 계좌 속상하게도 마이너스 19% 손실 중이지만 꾸준하게 가격과 수량 원칙 지킨다면 긍정적인 모습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실전 매매 전략을 또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시면 180달러부터 168달러까지 비중을 실어서 매매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영상에서 171달러부터 중복해가지고 매매 진행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꾸준하게 매매, 원칙 매매 지켜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165달러 온다라고 하면 200만원씩 추가적인 비중을 실어서 153달러 올 때까지 철저한 원칙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원칙 매수가 171달러입니다. 자 테슬라 왜 이렇게 흔들렸냐 간단히 보실게요. 모간스텔리에서 테슬라 올해 적자 낼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오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월가에서 또 테슬라 목표 주가 하향하게 되었고 애플은 좀 일단 유지라는 분위기가 나온 것 같은데 테슬라 목표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한 모습 때문에 좀 긍정적인 모습은 아니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빅익슈 파월 파월의 연설 보시면 간단하게 침체 임박한 증거가 없다. 아직 견고한 성장세가 기대가 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금리 인하 하긴 할 텐데 금리 인하를 할 만한 큰 명분은 없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라. 하반기에 될 수 있겠지만 그 동안에 확실한 명분 가지고 와라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파월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 진짜 명백한 명분을 가지고 금리 인하를 해야지 어설픈 명분을 가지고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금리 인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네 맞습니다. 시장의 유동성들이 유입이 되면서 인플레이션 재확산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말을 계속 돌려서 우리 명백한 뭔가 필요하다, 아직 아니다, 고용이 강하다, 견고하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짱 주요 이슈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 목표주가도 보시면 평균적으로는 210달러지만 최고에 높았던 320달러로 목표주가 소폭 하락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테슬라 분석가가 추천하고 있는 동향은 적국 매수와 매수에 대한 의견이 과반수로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매도의 의견은 5개 정도 나타난 모습입니다. 일론 모스크 트위터입니다. 지금 X죠. 보시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미국 대통령 두 후보께는 모두 기부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발언을 통해서 CNBC 속보로 나오게 되었고요. 과연 대통령 후보 눈에 테슬라가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고 시장 전반적인 흐름 보시면 3대 지도 상승마감 해주게 되었고요. 빅테크 기업들 M7 정도 좀 조정을 받고 있었고 반도체 역시 강한 흐름 보여주면서 엔비디아 3.18% 브로드컴 명정 54% AMG 퀄컴 등 다양하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번 주 변동성이 높을 만한 일정들이 많고요. 3월 6일 날 8월 연설이 있었고 3월 7일 날 신규 실험산 청구건소 발표되고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됩니다. 과연 실적 상회를 할 것인지 하회를 할 것인지 실망감으로 차익매율이 나올 것인가가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 같고 3월 8일 비농업 부분 고용지수 발표되면서 실험률까지 나오게 됩니다. 고용지표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 같아요. 현재 공포탐욕지수 탐욕구간 74점입니다. 여전히 높은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테슬라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3월 1일, 4일, 5일 매도생강 강했었던 것만큼 큰 힘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 공매도 추위도 보시면 46%대에서 행보로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전일 증가 대비 마이너스 0.3%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테슬라 일봉차트입니다. 지금 177달러가 깨지고 174달러가 깨지고 영상 찍는 기준 주간 거래에서 173달러로 하락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 예상되어지고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면 163달러까지 열어둘 필요성 있다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고 진짜 163달러 깨진다고 하면 152달러까지도 생각을 해볼 만한 구간 같습니다. 주봉차트도 보시더라도 240조선을 지지받고 상승추세 지지받아가면서 갈 줄 알았지만 진짜 예측할 수 어려운 것 같아요. 장대윤봉 길게 나오게 되면서 173달러, 174달러 깨지고 현재 163, 170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63달러가 중요한 이유가 현재 거의 지지를 많이 받았던 부분과 거래량이 많았던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174달러는 그래도 지지를 해줬어야 되는데 주간 거래에서 이탈된 상황으로 좋지 않은 모습이 보여져요. 하지만 저는 원칙매매 원칙과의 꾸준하게 분할 매수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월봉도 보시더라도 174달러 살짝 걸치면서 이 부분에 173, 174 이 부분에 매물이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으면서 이 부분 좀 이탈되면 조금 염려가 되는 상황이 나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와 반도체 AI 주도 섹터들이 지금 시장의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SOXX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공매도 비율 추이 보시면 증가했습니다. 전일 대비 한 3.4% 공매도 비율이 올라간 상황이에요. 전체적인 볼룸은 감수를 했지만 그 안에 내용물에 대한 공매도 비율은 증가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된다는 건 주가 하락 가능성도 어느 정도 고점을 쳤고 그런 가능성 보실 필요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봉 추대선 상단에 현재 돌파를 하고 마감을 해준 모습이 있었지만 그래도 밑구리가 달게 되면서 상단 부분 무시 못하는 부분 있을 것 같아요. 주봉도 보시면 지금 상단에 닿고 강력한 상승 의지는 계속 보여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월봉 또한 지금 5개월 이상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꾸준한 상승도 좋지만 100% 이렇게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요. 어느 정도 조정을 한 두 칸 정도 주고 다시 또 N자로 반등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이 들면서 꾸준한 상승 신고 갈 랄리 있으면 좋겠지만 동시에 하락 가능성 조정받을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 두고 있습니다. 특히나 XXL 보시면 거래량이 9천만 주 이상 거래량이 나오게 되었고요. 51달러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저항 매물이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하면서 51달러와 48달러 행보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과연 48달러를 지지 받아줄 것인지 이탈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더 나아가서 SOXX 1배수가 버텨 줄 수 있을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돈나무원요. 테슬라 쭉쭉 빠질 때 조용히 조용히 테슬라 매수하고 있습니다. 3월 6일 아크인베스트먼트 매매 상황 보시면 테슬라 한 6만 주 정도 매수 진행한 걸 파악할 수 있고요. 소학개미 순매수 결제도 보시더라도 3월 7일 1등이 SOXX 림버스고요. 발음 죽이고요. 2등이 AMD, 3등이 엔비디아 역시 반도체. 지금 AI 테마 흐름과 실적이 뒷받쳐서 잘 가고 있는 모습이고 좀 있으면 보르드컴 실적 발표도 있으니 지켜볼 만한 모습 같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파월 아직 금리는 아니다. 명분 명백히 없다. 테슬라 조금 목표 주가가 하락을 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월 7일, 3월 8일 시장에 변동성을 줄 만한 지표들이 나오게 되고요. 테슬라 공매도 추이 46%에서 행보를 해주고 있고 177, 174달러가 붕괴가 되었으므로 추가적인 하락 염두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SOXX 반도체 공매도 추이가 현재 3% 이상 다시 반등을 해주었고 캐시유드는 반대로 테슬라를 매수하고 있으면서 소학개미들은 싹스 림버스 1등으로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세운 원칙대로 다음 원칙 매수값 171달러에 TSLT 또 150만원 매수하게 된다면 실시간 커뮤니티 게시글과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투명하게 매매 과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더라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경제적 자유로는 그날까지 이왕이었습니다. 제가 운영 중인 정리시 투자 카페입니다. 정리시 투자 카페는요 혼자 외롭고 괴롭고 투자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올바른 투자 방법이 어떻게 돼야 되고 벤타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투자라는 자체가 실질적인 모습이 없고 주정화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실전 매매를 표를 만들어서요 할지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엑셀 자료들 실전 매매표 제공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전 매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원칙대로 매매하는 내용들 보여드리면서 동시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실시간 정보, 유가, 지수, 금리, 환율, CNBC, CNN 속보 뉴스들 실시간으로 정보 제공하고 있으니 방향 잡고 싶은 분들 정리시 투자를 통해서 올바른 투자 방법과 공동체 의식을 갖고 싶은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서는 한 번쯤 방문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이번 하반기도 현명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 그달까지 이왕이었습니다.